저희 지금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관리가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는 소수정의로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한 분만 더 받을게요 지금 구독 누르시면 돼요 안전 오케이 우리가 더 똑똑해 야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더 똑똑해야지 다 설치를 해봤는데 스페인사람들 별로 공부 안해요 오바마 대통령이 내한했을 때 기자단한테 질문권을 준 적이 있어요 당황한 걸까요? 당황한 걸까요? 우리는 질문도 정답으로 해야 돼 내가 흠잡힐 만한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고 제가 나를 평가할 거 아니야 내가 엉뚱한 질문을 하면 불편집에서 받아? 바라지마 바라지마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얘 해요? 그럼 아무도 리액션 없어요 지금 학생들이 아마 뽑아있는데 오 알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난 리액션 필요한 사람들이 얘 합니다 아니면 아니요 얘 못해요 얘 못하면 다시 설명해야 되나 아니면 더 버기 보여줘야 되나 질문 있을 때 물어봐 학교해야 돼 우리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게 정답이고 정답을 그대로 암기해서 1번에서 5번 사이에서 고르면 되는 거거든 나는 나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어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네 생각은 뭐니 어떤 토핑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아홉 말도 할 수 없는 거야 내 주관이 없더라고 나도 어떤 선생님을 좋아했냐면 막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보다도 칠판에다가 다 쓰는 선생님이 좋았어 받아 적고 그걸 다 외우면 돼 너무 편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그냥 다 외우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해 그냥 내가 메모라이즈는 정말 좋은데 근데 maybe he's not clever 미국에 잠깐 있을 때 호스트 패밀리가 있었는데 그 분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은 이렇게 공장처럼 이렇게 찍어낸다 이 쉐입이랑 다른 사람들은 사회에서 쓰이지 못하고 낙오된다 왜냐면은 이 블록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빌딩을 쌓아 올려야 되거든 근데 나는 세모고 나는 동그라미다 그런 얘기를 그 분한테 했더니 그럼 그 빌딩 위에 데코레이션이 되면 되겠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나서 오 내 머리를 팍 때렸지 완전 오 그럼 되겠구나 하고 한국에 와서 다시 보니까 그 빌딩이 ㅈㄴ 높아 올라갈 수가 없어 한국에 와왔던 이스태야 좀 더 많이 시간을 수입하고 한국에 서히는 우리 식사 일상에 일상에 수업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공장은 이스태야 우리는 즐거운 즐거운 생활을 더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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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하면 학교에 출연하고 있었습니다. 외국에서 일어났습니다. 잘 이해하지 않나? 아니요. 잘 이해하지 않나? 결국은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. 그게 상관없는 존경입니다. 한국에선 상관없는 존경입니다. 죄송합니다. 우리가 우리가 일어난 사람은 그 시간에 계속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. 그것을 좋아합니다. 근데 제가 학교에서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 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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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한국을 외우는 교육체계야. 나는 그냥 프리덤. 프리덤. 이렇게 다르네요. 근데 문제 많아요. 여기는 엑스트림? 엑스트림. 약간 중간에서 만나면 될 것 같은데. 스토리 사과에 이런 거. 우리는 해명 간다. 바다에 간다. 그럼 빛이만 가는 거야.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? 베베베리 사운드 한 번 주세요. 오늘 안 보셨어요. 모든 것에서 다 해방. 클럽! Vamos a bailar! 왜 이렇게 왔어? 그런 건 나만 그랬나? 근데 아무튼 안 그랬는데. 더 맛있게 봅시다. PRESIDENT X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